파워볼과 함께 미국의 양대 복권인 메가밀리언 무적 당첨금이 12억 달러를 돌파했다. 메가밀리언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며 현재 12억 8천 달러에 달한다. 저런 초고액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당첨자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연방세 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은 37%이고 고액목도 당첨시 24%는 원천징수하고 13%는 다음에 소득신고시 낙고한다. 주소득세는 주별로 0%에서 13.3%까지. 다양한데 주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는 목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우선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를 계산해보자. 12억 8천만 달러 반화로 약 1조 7천억에 달하는 금액에서 얼마나 손에 쥘 수 있을까? 일시불 수령의 경우 수수료가 무려 38%에 달한다고 한다. 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7억 9천만 원을 수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연방소득세를 제외하면 5억 달러가 남는다. 연방세만 냈는데도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거기에 주결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면 되는데 소득세율 11%인 하와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4억 5천만 달러가량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금 수령 방식인데 메가밀리언은 29년간 나눠받을 수 있다. 12억 8천만 달러를 29년간 나눠서 받게 되면 한 달에 약 370만 달러를 지급받는데 여기에 연방소득세 주소득세를 차감해주면 되고 하와이 기준으로 약 2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환율 1,300원 기준일 때 월 27억 원씩 받는 셈이다. 앞에 사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경우고 해외 거주 외국인이 당첨됐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외국인이 당첨되면 30%를 원천 징수하는데 이 경우도 일시불 지급이라 수수료 38%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약 5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 돈을 한국에 가져오면 한국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국에서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최고세율 33%를 적용하지만 해외 당첨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거의 50%에 달해서 세후금액은 2억 8천만 달러가 남게 됩니다. 미국에서 당첨된 메가밀리언을 한국에 가져왔더니 10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네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사례가 없어서 추정이지만 한미조사협약이 있어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데 이럴 경우 약 5억 2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6,700억 원에 해당되며 당첨금 대비 40%를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선 아직 사례가 없어서 실제 당첨 사례가 나온다면 법령 해석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미국에서 발행된 복권은 당첨자가 미국에서 수령해야 하며 판매일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해야 당첨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미국 복권 구매 대행하는 곳이 많이 생기는데 모두 불법이며 본인이 선택한 번호가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미국에서 익명으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 곳과 주소득세가 면제인 곳을 알아봅니다. 익명으로 수령이 가능한 곳은 총 11개 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세가 면제인 주는 9곳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텍사스주는 익명도 보장되고 세금도 가장 적게 내는 축복받은 곳이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미국 여행 또는 거주시 당첨될 경우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혹시 이 영상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